안녕하세요 두뇌학자 홍양표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방청객도 없이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교육 만만하지 않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속 시원하게 명쾌하게 여러분에게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순서대로 한번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믿음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 형제지 간의 믿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 아이를 믿으시나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제 아이를 믿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재산을 전부 등기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거는요?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믿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소중한 내 거를 다 줄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점점점 이기주의적으로 변해간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이기주의적으로 변화가 아닌 이유는 핵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핵가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연세가 90세 넘으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20회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20이면 결혼하기에는 참 어린 나이인데 저희 할아버지는 20살밖에 안 된 저희 아버지에게 모든 재산을 다 줬댑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얼마큼 믿었다? 100%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동생들이 여섯이나 있었어요. 과연 이 동생들은 형을 못 믿고 형 빨리 내 거 공증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무 동생도 그렇게 한 동생들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형 말을 아버지 말처럼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불과 반세기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자식 새끼만큼은 사람답게 살게 해야지. 그래서 한양으로 한양으로 올려보내서 교육을 시켰어요. 당신들은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면서. 왜요? 사람다운 사람을 살게 하려고요. 그러면 그 사람다운 사람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부모가 돼서 보니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이를 만들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뭐 위대한 사람은 그만두고 그래도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사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농사 지어도 힘들게 살았잖아요. 너는 깔끔한 직장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박한 꿈을 가지고 당신들은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면서 자식들을 한양으로 올려보냈어요. 그러면 제가 아들이 둘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큰아들은 이런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 한양으로 보냈어요. 둘째는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농사 지어도 형 뒷바라지했어요. 형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데 취직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누가 부모 모시고 효도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둘째라고 말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왜 공부를 안 시킨 동생만도 못한 사람이 돼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중요한 기본 생활 습관, 즉 인성이라고 하는 걸 갈 건데요. 제가 부모 교육을 시리즈로 합니다. 저한테 신청한 엄마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번 일회용으로 하는 것이니라 쭉 시리즈로 가는데 제일 먼저 제가 어머님들한테 하는 게 뭐냐면 책 읽는 뇌를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뇌는 타고나는 뇌가 있고 만들어지는 뇌가 있어요. 타고나는 뇌는 뭐예요? 먹는 거예요. 안 가르쳐도 아이들이 먹잖아요. 걷는 거예요. 안 가르쳐도 걷잖아요. 뛰는 거. 굳이 안 가르쳐도 뛰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 뇌에 타고날 때부터 뒤에 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책 읽는 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없어요. 책 읽는 뇌는 철저하게 뇌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른이라고 해도 책을 안 읽어요. 그러면 요즘에 엄마들이 많이 걱정하는 핸드폰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핸드폰 하는 뇌가 만들어진 사람과 안 만들어진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핸드폰을 놓고 나왔어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죠. 그리고 핸드폰이 옆에 있으면 괜히 만져요. 이거는 핸드폰 하는 뇌가 선호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책 읽는 뇌가 만들어진 아이들은 저 연구소의 뇌를 검사하러 온 아이들 중에서도 그 짧은 시간 시간에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철 같은 데서도 보면 항상 책을 읽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책 읽는 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에게 책을 하나씩 선택을 해주는데 어떻게 읽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한번 읽어요. 두 번째는 중요한 내용을 금그면서 읽어요. 세 번째는 그 줄근 내용을 한 장짜리로 프로젝트해갖고 와요. 그래서 책 하나를 세 번을 읽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이렇게 엄마들이 한 달에 책 하나를 세 번을 읽으려면 직장 다니는 엄마든 가정에 있는 엄마든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정말 엄마들이 책 읽기에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6개월에서 7개월, 즉 저희가 3월부터 보통 시작하는데 3, 4, 5, 6, 7, 8, 9, 10월쯤 혹은 11월쯤 가면 모든 엄마들이 책 읽는 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도 그다음부터는 엄마들이 손에서 책을 넣으면 불안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은 3세, 4세, 5세, 초등,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책을 잘 안 읽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애들이 너무 재미있게 책을 읽거든요. 그런데 중학생 아이들의 뇌를 검색해보면 책 읽는 뇌가 만들어진 아이들이 5%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엄마들은 10달만 책을 읽으면 책 읽는 뇌가 만들어지는데 아이들은 책 읽는 뇌가 안 만들어질까요? 어른과 아이들의 뇌의 민간기, 즉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머님들에게 책을 매일매일 읽어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집에 있는 아이의 책 읽는 뇌를 만들기 위해서 엄마들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은 시각유련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시각유련, 여러분 여기 보면 원숭이를 통해서 처음 실험을 했는데요. 원숭이 앞에서 실험자가 오른손으로 물건을 이렇게 만지면 우리 뇌는 오른손하고는 왼쪽 뇌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른손으로 물건을 만질 때 우리 뇌 중에서는 왼쪽 뇌가 에너지가 돌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원숭이도 뇌를 검사해봤더니 보기만 해도 똑같이 사람처럼 왼쪽 뇌가 에너지가 돌더라 하는 거죠. 다시 한 번 예를 들면 축구선수가 내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골을 넣었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는 사람과 나와 같은 뇌. 그래서 집에서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그냥 막 부인한테 엄마를 괴롭혀요. 그럼 아들이 그 아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아빠는 술만 드시면 저렇게 엄마를 괴롭힐까라고 바라만 봐도 이 아이 뇌에는 아빠와 똑같은 분노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엄마 왜 맨날 아빠한테 맞고 살아? 이렇게 아빠를 바라보면서 엄마를 바라보는 이 여자아이 뇌에는 엄마의 아픔이 고스란히 이 아이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 뇌가 그게 전달되기 때문에 기피증이 생겨요. 그래서 남성 기피증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은 너가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해서 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 읽는 모습을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녀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은 교재냐, 교고가 있느냐가 내가 지금 어느 학원을 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부가 어떤 모습을 찍히느냐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뒤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을 본다면 여러분은 현재 아이들이 여러분 엄마와 아빠를 볼 때 과연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혹시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옛날 얘기인데 들깨소녀 혹은 들깨소녀 모르면 늑대소녀라고는 들어보셨죠? 늑대하고 살았던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구조가 됐는데 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말하고 행동하고 가치관과 철학이 늑대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구소년에서는 들깨하고 살았던 아이가 구조됐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도 분명히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개처럼 먹고 말하고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개하고 살면 개가 되고 늑대하고 살면 늑대가 된다. 다 인정하시죠? 그럼 반대로 강아지 한 마리를 내가 데려다가 10년을 길렀어요.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나처럼 먹고 말하는 강아지 혹시 봤나요? 없죠? 왜 그럴까요? 그럼 사람하고 좀 비슷한 고릴라나 원숭이 한 마리를 데려다가 내가 10년을 내가 길르면 과연 나하고 대화가 될까요? 아니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사람은 뇌가 태어날 때 백지로 태어나요. 동물은 태어날 때 뇌가 많이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태어나서 3개월이면 성체가 만들어져요. 뇌발달이 끝나요. 강아지는요, 소는요, 말은요. 3개월만 지나면 어미 뚝 뛰어도 혼자 살아요. 왜? 이미 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3개월 동안의 변화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어요. 앉아, 엎드려, 먹지마. 이거 말고는 무슨 더 큰 변화를 바라겠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부모가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지식이 있든 그 집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뇌가 백지로 태어나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포기어 정말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어. 사람이 늑대만도 못한 인간도 될 수 있지만 위대한 사람도 이 폭이 크다는 거죠. 이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 거면 그러면 만약에 3살짜리 아이를 잃어버려서 들깨하고 살았다고 치자고요. 들깨가 이 아이 보고 너희로와 오늘부터 나처럼 지서라고 언어 교육을 시켰을까요? 아니면 너희로와 오늘부터 나처럼 밥 먹어 라고 밥상머리 교육을 시켰을까요? 아무런 교육도 안 시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완전히 개로 만들었을 수 있을까요? 교육학자로 따지면 대단한 개들 아니에요? 사람을 완전히 개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그 많은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좋은 교구와 교제를 가지고도 왜 아이를 키우는데 그 버릇도 하나 못 만드냐는 거죠. 기본 생활 습관도 하나 못 만드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아이들은 개가 먹는 모습을 개가 짖는 모습을 듣기만 해도 소리를 듣기만 해도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죠. 결국 예를 들어서 아이 보고 너는 시집가서 장가가서 절대 엄마처럼 살지마 꿈 깨세요. 더도 말고 둘도 딱 나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아이가 나를 찍고 있어요. 옆집 아줌마를 찍고 있어요. 정말 자녀 교육은 솔직한 게 뭐냐면요. 개하고 살았던 애는 어떤 애도 양처럼 행동하는 애가 없어요. 주택복권은 요행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재수 좋으면 천 원짜리도 오천 원짜리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녀 교육은 요행이 없어요. 개하고 살았던 애는 100% 개처럼 행동하는 거죠. 늑대화사는 늑대처럼 행동하죠. 그러면 아이가 너는 시집가서 장가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행복한 모습을 찍혀야죠.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하는 모습만 찍히지 않아도 아이들은 행복하게 살 거 아닙니까?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싸울 일이 있으면 여보 우리 밖에 나갈까? 손잡고 밖에 나가세요. 들어올 때 손잡고 웃으면서 들어오세요. 그럼 아이는 어떤 생각 하겠어요? 아 그런 거구나. 아빠들은 주말만 되면 허구한 날 쇼파에 누워서 잠자잖아요. 아이들 보고요. 어린아이들 7살짜리 보고 아빠 그려 해봤더니 많은 애들이 대한독립만세 그려놨어요. 우리 아빠 맨날 잠만 자요. 그래서 가르쳐요. 교육을 합니다. 너네 아빠는 맨날 잠만 주무시는 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열심히 일하셔. 그리고 오늘 하루 쉬는 날 주무시는 거야라고 교육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가 본 것만 아빠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맨날 잠만 자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빠가 맨날 잠만 잡니까? 아니죠. 그런데 얘는 자기가 본 것만 아빠라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말에 누워서 TV 보고 있죠. 애가 들어오면 얼른 일어나서 TV 끄고 책 읽는 모습을 찍혀야죠. 찍히고 나면 큰 소리로 아 다 읽었으니까 TV 봐야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조금은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뇌가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이 정도 아이들은요. 한번 엄마들이 실험을 해보세요. 엘레베이터를 탔어요. 열림을 누르고 서 계서 보세요. 아이가 물어봅니다. 엄마, 왜 그러고 서 계세요? 누구 오나 봐. 엄마, 저 뒤에 누구 오는 것 같아요. 기다려. 안 돼, 엄마. 나 지금 빨리 유치원 가야 돼요. 안 돼, 기다려. 이렇게 해요. 그 다음날 또 누르고 있어요. 엄마, 왜 그러고 계세요? 누구 오나 봐. 엄마, 저 뒤에 누구 오는 것 같아요. 기다려. 안 돼,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안 돼, 기다려. 이렇게 해요. 얼만큼이요? 3개월이요. 3개월만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엘레베이터만 열리면 얘는 자기가 먼저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열림을 누르고 서 있어요. 어떤 아이는요. 서 있는 폼도 엄마하고 똑같아요. 이게 교육이에요. 자, 이번에는 나 혼자 탔어요. 나 혼자 탔어요. 애하고 같이 안 타고요. 근데 혼자 탔는데 누가 막 달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림. 닫힘 어떤 거예요? 여러분은 닫힘, 닫힘, 닫힘 누르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 인격은 열림입니까? 닫힘입니까? 닫힘이에요. 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열림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닫힘으로 클까요? 열림으로 클까요? 여러분 중에서 나는 우리 아이가 이담에 커서 더도 말고 들도 말고 딱 나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처럼만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아이가 보는 데서 내가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세요. 그러나 우리 아이가 이담에 커서 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위선적으로 살아야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남편이 내 맘에 안 들어도 애가 보고 있으면 위대한 사람 대하는 척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머릿속에서는 우리 아빠는 위대한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 부부가 어떤 모습을 찍히느냐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은 봐도 내 눈에 있는 들뽀를 못 본다가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의 뇌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도 가까이 사귀어 보면 그 사람이 내 맘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든 사귀어 보면 그렇게 여러분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아보세요. 인간은요. 완성품이 아닙니다. 비완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남편을 보면 멋있는 게 보이나요? 문제점이 보이나요? 아직도 멋있는 게 보이는 사람은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요. 당연히 문제점이 먼저 보이겠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 정확하게 문제점이 보이는데 문제는 자신이에요. 남편만 보면 문제가 보이니까 잔소리하죠. 아이를 보면 문제점이 보이니까 잔소리하죠. 그런데 자기 얼굴을 거울로 봐요. 문제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보이는데 나는 안 보여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첫째, 나는 어떤 엄마일까? 정확하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남편이 생각하는 나는 어떤 아내이며 아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엄마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엄마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집에다가 CCTV 하나 설치해놓으세요. 그리고 저녁에 그것을 녹화한 것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1시간 한 번 보면 정확하게 이 집에서 어떤 애가 나올지 알죠. 여러분 때로는 이런 날 있죠. 이놈의 인간 오늘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이를 부두둑부두둑 갈고 있는 날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날 있죠. 그런 날 자기 눈을, 자기 얼굴을 거울로 봤나요? 못 봤죠. 한 번 보세요. 내 눈이 얼마나 무서우면 남편이 집을 못 돌아오고 방황하고 있는지 우리는 금방 알아요. 그런 눈을 해가지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들이 방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나만 못 봐요. 나만.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지 나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송용어에서는 좀 그렇지만 버릇 없는 사람. 네 가지. 우리가 싸가지 없다 그러잖아요. 이런 버릇 없는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머나 큰일 났어. 나 버릇 없어서 큰일 났어. 이런 사람 봤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함에도 불구하고 나처럼만 살아봐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 나는 어떤 엄마고 나는 어떤 아내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CCTV 설치하는 것도 불편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화나고 기쁘고 슬플 때 항상 가장 가까이서 나를 찍고 있는 남편만큼 나를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오늘 저녁에 남편 들어오시면 한 번 물어보세요. 심각하게. 여보, 내가 어떤 여자야? 한 번 솔직하게 한 번 말해줘봐.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남편이 다시 물어볼 겁니다. 여보, 진짜 솔직히 말해도 되냐?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솔직히 말해봐. 라고 말하면 평상시에 말도 없던 남자가 두 시간을 떠들 거예요. 당신 말아, 이런 여자고, 이런 여자고, 이런 여자고. 고마워야 돼요. 화가 나야 돼요. 내가 모르는 나를 정확하게 남편이 가르쳐주는데 왜 나는 화가 날까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흔히 애들 말로 뚜껑 열어서 됐어. 그만해. 대판 싸워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가르쳐주면 화가 나요. 이건 뭘까요? 이걸 보고 우리가 잔소리 그래요. 잔소리는 철저하게 사탄이의 언어입니다. 왜?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잔소리로는 멀어지지, 영혼이, 마음이 떠나지, 잔소리로 사람을 바꿨다는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언어입니다. 단, 소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잔소리를 글로 써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하나도 틀린 말이. 남편이 나한테 하는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데 그게 가슴에 들어오면 행복하고 마저 변해야 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너나 잘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엄마들 교육하면서 두 번째 미션, 책 읽는 거와 함께 두 번째 미션이 뭐냐면 두 달 동안 아이와 남편에게 잔소리 안 하고 살기. 그래서 엄마들의 뇌에서 잔소리를 없애줍니다. 이걸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우리 아내 보내고 싶다. 여러분, 생각 많이 들죠? 왜? 그 잔소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이 매일매일 일기를 씁니다. 오늘 잔소리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저는 그 잔소리를 했나 안 했는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에? 두 주에 한 번씩. 그런데 저는요. 일기장 보기 전에 엄마들 얼굴만 보면 알아요. 잔소리를 안 한 엄마는요. 얼굴이 헬쑥해 갖고 와요. 눈이 떼끈해 갖고 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박사님, 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자녀 교육이요. 만만한 거 아니에요. 미치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자녀 교육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치는 것처럼 더 힘들게 참고 인내해서 속이 시컴하게 탈 정도로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자녀 교육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시컴하게 타도록 정말 미칠 것만큼 이를 부두둑부두둑 갈면서 참지 않으면 어느 가정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면 누구나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사과 두 개가 하나가 되는데 자신의 반을 오려내는 것만큼 참고 인내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서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두 가지는 나는 현재 아이에게 혹은 남편에게 어떤 아내인가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은 교구나 교제가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부부는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애들 보는 데서만큼은 정말 행복한 모습을 지키자라고 약속만 해도 여러분 성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잔소리는 함은할수록 뇌에서 점점점 잔소리에 관련된 시냅스는 늘어나죠. 그 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머님들에게 철저하게 잔소리를 끊도록 노력했어요. 그러면 잔소리가 들어가던 그 자리에 무엇인가가 들어가거든요. 무엇이 들어갔을까요? 칭찬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잔소리를 하지 않았더니 그 안에 잔소리 대신에 칭찬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머니를 위대하다고 합니다. 왜 아버지를 위대하다고 하지 어머니를 위대하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뇌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 남편이 내가 볼 때 조금 부족해도 남편 든든 돼서 크게 칭찬을 하고 당신 직장은 대단한 직장이야. 당신 같은 사람을 그 직장에 두었다는 것만 해도 당신 직장은 복이야. 당신이 분명히 직장에서 최고의 사람이 될 거야라고 정말 속은 부구부를 끌어도 말을 해주면 남자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직장이나 사회에서 그런 사람처럼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도 마찬가지죠. 내 아이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넌 최고야. 엄마는 넌 믿어. 넌 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이 아이는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렇게 말을 하려니 속이 시커멓게 타겠죠. 자녀 교육은 어머니가 시커멓게 탄 죄를 통해서 그 죄가 걸음이 돼서 가정의 행복과 그리고 위대한 자녀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